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토타리 아크릴 바툴 시뮬레이터 병만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원펀맨 모드를 즐겨봤는데 오늘은 이 모드 제작자분이 대박 유닛들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무려 어벤져스를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타노스에 이어서 어벤져스 만나러 가봅시다 자 지금 살펴보시면 토르 헐크 호크아이 캐릭터 아닙니까 아이언맨 플레이버 어벤져스 총집결했어요 아주 대박 저번에 보여드렸던 타노스 있잖아요 걔랑 어벤져스랑 맞붙게 되는 엔드게임을 좀 상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드끼리 중복이 안 돼요 타노스는 다른 모드라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먼저 토르 무려 2만원짜린데 먼저 소환 갑니다 와 토르다 토르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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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도 이렇게 갖추어놓고 도끼도 이렇게 빛나는 도끼 들고 있으니까 야 나름 느낌있네 응 스톰 브레이커 들고있는 토르구요 오늘도 열심히 고기방패가 되어줄 클러버들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토르의 위락 한번 가볍게 살펴봅시다 출발 렛츠고 뚜둥 오오 나라섭 바로 내력짓나? 쏴 와어 오오 손 어 꺔 멋있어 뭔데? 한 번 더 튕方 튕方 킹기면서 자 쿨타임 푯었다 와 펑의 소환 하하하하하 요것이 어벤져스여 자 그렇다면 쪼끔 센애들로 준비해볼까요? 킹 와 킹상태 왜이래 이거 자 2만원 대 7만원 출발합니다 빠밤 암흑왕들의 군단인데 바로 뛰쳐들어서 자 토르 스톰프레이커 발동하 준비됐어요 이 와중에 날라갑니다 버겟! 와우 간지나부리자너 와 진짜 개멋있다 오우 영화보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그렇다면 이 토르랑 원파맨하고 한번 붙여볼까? 원파맨 자 뿡 와 토르 vs 원파맨 대결 따당 어 토르가 공격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네요 자 그럼 일단은 토르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헐크 빠밤 와우 자 그러면 거인대 거인 아이스자이언트 세마리 소환 레츠고 헐크 vs 거인들의 대결이거든요 땡 오우 자 상남자들의 싸움 묵직하다 묵직해 어 날려 빵 어 야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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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일루와 이 자식아 날리고 빵 빵 빵 달라라 펀치 희망은 헐크지 역시 자 다음은 호크아이 호크아이 맞죠 이거 너무 성의 없이 만드셨는데 하하 유독 이것만 성의 없어 보이는건 기분 탓인가요? 그럼 호크아이 있는 2천원짜리거든요 프로텍터 한번 나올 때 됐다 레츠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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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활 활쟁이 야 역시 오우 오우 역시 영리한 플레이 탕탕 무빙 치면서 오케이 피해 주고 야 무빙은 거의 챌린저급이요 아 아 나락한다 하아아 없다 오우 야 그러면은 이거 아르테미스랑 붙을만한 하지 않을까요? 아 6,500원이네 스읍 이거 벨붕인데 한번 싸워봅시다 오오이 오우야 튕겨내 화살 튕겨내다 야 이러만 할만해 쩝쩝쩝쩝쩝쩝 와아 아르테미스가 일단은 화살을 엄청나게 쏘긴 하지만 화살 튕겨내면 답이 없지 사실은 아 맞네 야 한방이 스나이퍼야 역시 괜히 어벤져스 타이틀을 달고있는거 아니죠? 아이스자이언트는 좀 힘들겠지? 야 얘는 몸빵이 세 그냥 밀고 들어오네 오오 하지만 폭죽으로 접근을 못하게 무빙 뒷무빙 백무빙 살살살살 치면서 카이팅 하하하하 알랄랄라 와아 포카 이거 외관만 보고 판단할게 아닌데? 좋은데? 그렇다면 울루로 갑니다 울루 랄랄랄랄랄랄라 도끼 던져 와 도끼 튕겨내 하하하하 띵띵띵 탱 탱 어벤져스 1원으로 인정해줄게 자 다음은 무력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아 쌈복 방패끼리 한번 붙여보자 방패 vs 방패대결 출발 뿅 어 뭐야 ty 내 mars 토르 Lite 아 전 도끼가 조금만 본인 싱 tay 오마파 포crire Um 베INGS 바로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나름 둥둥 떠다녀 보시면 아이언맨 위로 한번 살펴봅시다 출발 설마 대포날이나? 오.. 자 빼스 공격해 빵 이거 뭉쳐있으면 애들 잡아내기는 겁나 쉽겠네요 자 다음은 로봇 베이스 야 이거 상태가 조금 그런데 한번 싸워봅시다 뻥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맞춰서 다행이지 이거 맞았으면 바아로 하늘나라 직행입니다 헐크 소환 갑니다 헐크는 좀 힘들겠지 야 5천원짜리 맞아? 헐크도 한방인데? 자 그렇다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어벤져스 아 이게 지금 타노스랑 원래 붙어야되는데 타노스가 없는게 진짜 아쉽습니다 어벤져스 총집결해서 최후의 전쟁 한번 치러봅시다 먼저 토르베치 헐크 호크아이 캡틴 어머릭 블랙위도우 자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 총집합 자 이들과 상대할 이제 악의 무리들을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보니까 다크니스갓 악마신이래요 오 4만원짜리네 다크니스갓 요거랑 그래 악의 무리니까 여기 보니까 데몬계열 유닛들이 좀 있더라고 그렇지 데몬칭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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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들 데몬마스터 데몬자이언트 방 방 앞쪽에서 로봇 자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벤져스 vs 뚜둥 악의 세력들의 태결 데몬킹 3명 깔고 여기는 다크니스 갓 자 어벤져스 vs 한번 붙어봅시다 어벤져스 어셈벌 빠밡 자 일단 호카이가 선빵 때리고요 원샷 워킬로 잡아내고 도르 뛰어든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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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다크니스가 야 무슨 소나기를 뿌리고 있네 선생님들 이거 어벤져스고 나발이고 그냥 오 마이 가 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얘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요 정도만 밸런스 좀 맞을 것 같은데 최후의 전쟁 금액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나누거든요 3배 넘게 나는게 토르랑 아이언맨이 그래도 한 방 한 방은 세니까 이거 믿고 해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어벤져스 아셈벌 이본백 이본백 이본metics 이본백 갑니다 출발 뿅 오.. 자 일단 또 포루 뛰어 들어갑니다! 암마들 apoy고 하지만!!! 스톤브레이커 앞에서 쌍 다 날라갑니다!! 오오우 자! 캡틴 아메리카도 들어갔구요 와 막 이것 저것 막 날라다니는데 전두사항은 전부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~! 아 또 그리고 토르도 열심히 계속 싸워주고 있습니다 오우~~ 와~~ 역시 일단은 블랙위도우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얘 죽었나 보다 와 상남자 싸우 데몬 자이언트 대 헌크 자 아이언맨도 아직 안죽었어요 아임 아이언맨 벙벙벙벙 좌베이스 어택 그렇지 자 데몬킹 어딨습니까 데몬킹 죽었어? весь 안녕하세요 이거 뭐 금액 세 배 차이를 그냥 뒤집어 버리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전쟁을 저희 어벤져스가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규모 전쟁 한번만 해보자 진짜 물량전으로 간다 아이스자이언트 뒤쪽에 또 깔아 주고 트리자이언트 쇼군 사무라이자이언트 태권도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은 너무 압도적이긴 한데 하나하나 몸값 이상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해볼만 할겁니다 출발합니다 어벤져스 출격 렛츠고 와 미쳤다 일단은 토르부터 출격 와 미쳤다 전쟁 자 어벤져스 세븐 뒤에서 흐크아이 저격 해주고 아니 화차 뭐야 자이언트 앞에서 헐크도 열심히 일해주고 있구요 잠깐만 어디갔어 누가 지금 여기 한가운데 뛰어들긴거 같은데 뻥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터지고 난리났어요 야 근데 조금 힘들거 같긴하다 아 근데 괜찮아요 아이언맨이 아직 살아있다고 화차부터 일단 잡아 아 이거 누가 누군지 안보여 케봐도 아직 살아있다면 말다했지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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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거 아이언맨이 진짜 개꿀인데 샹 몸빵도 센데다가 일단은 맞으면 한방이야 다 오와아 아니 야 얘 여기다 몸빵 살고 있네 고기방패 뭐야 어 아 안돼 아이언맨 죽었어요 이건 뭐 어쨌든 어벤져스의 완벽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몇몇 희생양이 좀 생기겠는데 아우 이정도 가격차이인데 살아남은게 용해 어 결국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마무리 의택하면서 깔끔하게 메모리 앤 Boo Sch